41번 문장.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리딩을 풀어가는데 앞에는 기출이 있고 뒤에는 연습 문제가 있죠. 근데 기출 문제를 내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장은 뭐예요? 은행식 문제지. 저장해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출을 잘 분석하면 그런 문제의 유형들이 또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기출, 7개년 기출, 10개년 기출 이런 문장들을 많이 풀어보면 문장 풀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이해해 돼? 자 빈칸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죠. 앞뒤 문장을 봐야 되는데 앞뒤 문장의 연결사를 봐요. 특별한 연결사가 없죠? 연결사가 없으니까 바로 소재로 바로 왔어요.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풀기가 좀 수월한 문장이었어. 애프리칸 슬래브스가 나왔어요. 대부분 아프리카의 노예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하고 나와? 미국의 개척실에 아니면 미국 지금 현재 백인들, 흑인들, 인종문제 이런 거라는 거지. 생각을 딱 해야 돼. 아프리카의 민족, 아프리카의 원래 아프리카 노예들 이러면 인종차별, 백인과의 문제, 개척시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 됐어? 그래서 이 문장도 보니까 이 노예들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문장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어. 뭘 상상하지 못했을까? 16,000 펜슬베니아 에비뉴. 자, 1600번지. 펜슬베니아 에비뉴의 1600번지가 백악관이야. 이건 배경 지식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못하는 거고. 됐죠? 음?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자, 이런 것들이 이나이귤레이션. 자, 몇 년 전에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재침식이겠는데 이나이귤레이션, 이나이귤레이션 하고 막 CNN에서 어색하게 막 대사특비를 합니다. 음, 그게 침식이야. 이나이귤레이션. 모르겠죠? 그걸 단어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틀리는 거지. 음, 알겠어요? 아, 그럼 이거 대통령에 대한 문제구나. 근데 노 마이너리티가 나왔으니까 소수민족도 나오지요. 자, 이런 문장 같다 이거지. 전제 문장을 한번 봅시다. 더 아프리칸 슬래브스. 아프리카의 노예들인데 어떤 노예입니까? 노동을 제공했던 노예죠. 자, 이런 노동이라는 것은 뭘 만들었다는 거야? 자, 주격관계대명사죠? 음, 주격이야. 빌트 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지었던 이런 대부분의 노예가 제공했던 이런 노동력을 제공했던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이게 주원이? 노예들은 결코 꿈꾸지 못했습니다. 뭘? 데트 이하를요. 이게 목적이죠. 자, 흑인이 소유할 것이다. 뭘? 이런 편지를. 자, 어떤 편지냐? 자, 이렇게 쓰여진 편지야. 1600번지 펜슐변이냐라고 쓰여진 편지를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거죠. 너 대통령 취임식 며칠이니까 펜슐변이냐? 몇 번지로 며칠까지 오세요. 자,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좋겠는데 이 문장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구문도 얘기해 볼게요. 슬래브스담에 후부터 어디까지 연결된 문장이야? 음, 여기까지죠. 됐어요? 여기 문장에는 프로바이드가 주어고요. 대부분의 노동력이 목적이지요. 자, 이 노동력을 다시 설명하려고 자, 대시라는 게 나와서 주격관계대명사로 여기까지 묶여있는 문장이지. 그래서 백악관을 지었던 노동자의 대부분의 노동을 제공했던 이런 노예들이 상상하지 못했다. 다시 데트자는 다시 명사절이죠? 여기까지야. 자, 뭐야? 흑인들이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편지를. 양각으로 새겨지니까 편지 몽뚱에서 뭔가 튀어나와 있겠죠? 음각은 들어가 있는 거지? 앰버스트 스테이셔널리. 자, 이건 몰라도 되잖아요. 이런 편지는. 자, 이런 편지인데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음, 쓰여졌다는 거.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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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죠. 음, 1600번지 펜실베뉴리라고 쓰여진 편지를. 자, 결코 상상하지도 그리고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분. 자, Dreamers. Himself. 누굽니까? 마틴 루킹도, 마틴 루터스 목사님도 Might have been imagined.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뭘? 이렇게 40년의 짧은 세월. 그가 살해된 후에 40년의 짧은 세월이 어쩌다는 거예요. 데트절이란 거죠, 지금? 데트절 속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 부사가 들어와 있어. 40년의 짧은 세월 속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건, 자, 우리는 지금 데트절의 주어죠. 우리가 뭘? 취임식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떤 취임식이냐? 아프리카계의 어떻게 첫 번째 이런 남자의 취임식을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아프리카계의 사람이겠지. 됐어요? 대통령이 되는 아프리카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취임식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지. 좀 어렵죠? 글씨 자체가. 자, 해석을 해주고 갈게요. 그 다음에. 자, 이 문장도 또 어려워요, 이 문장도. 이 문장도 보니까. 어떤 소수민족.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소수민족. 또 결코. 자, 이렇게. 룩트 비욘드. 생각지도 못했다 이거지. 뭘? 상의원의 대표를. 뭐냐면 상의원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상의원들 대표를 뽑죠. 그런데 이것은 민족을 각각이 대표하는데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인종들이 적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의원의 대표가 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좀 드물다는 거지. 그래서 상의원도 못 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심지어 예시가 나온 거야. 어떠한 소수민족도 룩트 비욘드 이상을 바라본 적이 없다 이거지. 뭘? 이렇게 상의원의 어떻게 굉장히 드문 이런 대표를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 말이야. 이해 됐어요? 구문 갑니다. 소수가. 이게 주어져. 동사는 뭐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룩 애프터야. 그런데 먼 넘어서, 먼 저편의 것을 넘어서 바라보지 못했다. 비욘드는 다시 어떻게 전치사지? 여기까지. 대표는 대표. 어떤 대표? 상의원의 대표. 존재하지 않는 상의원의 대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지. 됐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 그러니까 레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네? 뭐요? scares. scares는 뭐예요? 부족한. rare하고 같은 말이죠? 드문. scares. 부족한. 이런 말이죠? 노미네이트는 뭐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고. 노멀은. 노미널은. 노미널은. 아주 적은. 이런 뜻이야. 일리스틱스. 불법의. 알겠죠? 단어 정리하나요? 자. 그리고. 자. 어떤 것을 본 적도 없다. 어떤 소수 민족도 본 거에 없다. 그렇죠? 어떤 거야? 제시하는 어떤 거야? 이건 관계대명사의 주격이죠. 제시하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뭘 제시했다? 데트 이하를. 자. 그. 오버얼 오피스인데. 오버얼 오피스라는 것은. 이걸 줄임말이에요.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의 오피스입니다. 오버얼 오피스가. 알겠지? 자. 오버얼 오피스의 이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자. 뭔가에 의해서. anything other than. 자. 자. 다른 어떤 것에서 열릴 거라고. 제시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거지. 자. 이거 봐. 자. 뭡니까? Middle-aged white man. male. 그랬죠? 중년의 백인 남성의 손. 이외에. 자. 어떤 것으로 열릴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지. 자. 다시 할게요. 위에 걸 다 띄워버리니까. 자. 어떠한 소수민족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데트 이하를요. 뭐 어떻게? 자. 이 백악관이 어떤 남자에 의해서 열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뭐? 백인 남성 이외에. 됐어요? 됐어요. 응. 자. 전체 문장에서 여러분한테 조금 해석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합니다. 자. 문장 도와줄게요. 자. 아프리카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 노동력을 제공했던 노예죠. 이 사람은 백악관을 지었어. 얘네네들이 어떻게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뭘? 자. 흑인이 뭐 할 것이다? 이런 편지를 받을 것이다. 어떤 편지? 백악관에 입성하세요. 라는 편지를요. 심지어 어떻게? 마틴 루털 킹 목사 자체도 어떻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40년 동안에 그가 살해되고 난 후에 짧은 4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취임식을 준비할 거라고요. 어떤 취임식이냐. 아프리카계에 이런 사람의 취임식이야. 대통령이 되네요. 됐어요? 그리고 어떠한 소수민족도 소수민족도 결코 어떻게? 상의원의 대표가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도 본 적도 없어요. 자. 이런 백악관의 문이 미국 중력 남성의 손 이외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열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이거지. 됐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굉장히 해석 문장에서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장이야. 이런 문장은 그냥 찍어놓고 넘어가야 되겠지? 자. 힌트를 찾아보니까 힌트를 찾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반은 나왔어요. 어디에요? 자. 뭐야. 대통령이 되는 아프리카겠죠? 여기는 소수민족이니까 또 뭐가 나와야 돼? 희귀하다가 나와야 되겠지? 스킬로 풀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은 해석의 문장입니다. 써놓으세요.